오늘 날씨 어때? 오늘 서울특별시위 예상 최고기온은 15도, 최저기온은 4도이며 대체로 맑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쾌이사 좀 검색해줘. 유튜브 채널을 보여드릴게요. 볼륨 내려줘. 네, 알겠습니다. 넷플릭스 켜줘. 넷플릭스 앱을 열겠습니다. TV 꺼줘. 네, SW22나 NF의 전원을 끕니다. 그럼 뭘 봐세요? 혹시 이렇게 zeros 하면 또 곧바로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? 안심을 한 번만 마실 거에요.